시즌 뉴스 5월 두번째 소식 영상입니다. 먼저 지난번 NDC 다시 보기 영상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NDC 다시 보기가 2018년부터는 올라오지 않는다는 잘못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의 제보로 2018년 내용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드려 NDC 강제자분들 및 영상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더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렌더러 소식입니다. 구글 클라우드에서 Zink 렌더러 2.0을 출시하였습니다. 원래 제로 VFX가 2011년도에 출시한 Zink는 2014년 구글에 인수되었습니다. 현재 스네아 4D, 오토데스크 3D맥스 및 마야에서 V-Ray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렌더러 두번째 소식은 랜더맨 22.5가 새로 출시되었습니다. 픽사에서 개발한 렌더맨 22.5 버전에서는 라이브 렌더링 지원 및 픽사에서 사용하는 조명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퍼포먼스가 많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세번째는 V-Ray Next for Maya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메모리 트래킹을 이용하여 자세한 메모리 사용 리포트 확인이 가능해졌고 V-Ray 프록시를 이용한 크리프토 매트 마스크 기능 지원, 빨라진 렌더링 속도, 마야와의 호환성 업데이트, 그리고 V-Ray GPU에서 AI 서페이스 쉐이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각 렌더러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다음은 프로그램 소식입니다. 엔비디아에서 새로운 안티알레싱 기술인 ATAA를 발표하였습니다. 어댑티브 템포롤 안티알레싱 줄여서 ATAA는 방선추적으로 TAA 템포롤 안티알레싱을 확장한다고 합니다. 아래 링크에는 위 기사를 한글로 번역한 내용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후디니 17.5버전 동경 세미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일본으로 되어 있지만 영상 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주먹왕 랄프 2편에서 후디니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기사가 역시 올라왔습니다. 기사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마야 2019 신기능을 오토데스크 코리아 기술영업그룹 김도한 부장님이 설명해주시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GDC 오토데스크 개발자 데이테이션에서 마야 2019에서 빠른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워크플로우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했던 영상이 역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섭턴스 디자이너 2019 봄 업데이트 요약 내용이 섭턴스 네이버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김민호 PD님이 진행하셨던 FY초대 배기 리얼타임 솔루션 유니티 영상 분야 활용 현재 그리고 미래에라는 주제로 진행됐던 세미나의 내용 및 특강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애프터이펙트 한글판을 쓰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EZ 이펙트에서 한글판에서 영어 이펙트를 검색할 수 있는 스크립트를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편집하는 여자 유튜버님께서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니 참고하세요. 예전에 제가 만들어서 배포했던 스크립트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레이스케일 고릴라에서 재미난 애셋을 출시했습니다. 3D Dust Particulate라는 이름의 이 애셋은 20개의 3D Dust 알렘빅 파일들로 드래그 드롭으로 손쉽게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공간감과 대출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FMX 2019때 발표되었던 시네마 4D 관련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시네마 4D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거에요. 다음은 세미나 소식입니다. Maya 2019를 사용하여 보다 빠르고 아름다운 작업 환경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5월 16일 오후 2시부터 류호보 성수 비즈니스 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젠다를 살펴보면 고토데스크 Maya 2019 신기능 소개 및 아놀드 5.3 버전의 GPU 베타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선물도 있다고 하니 많이들 참석하시구요. 운이 좋으시다면 Maya 요정 소아님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마지막으로 건강 관련 소식입니다. 수면부족이 뇌에 영향을 미쳐 심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수면부족은 없으신가요? 수면부족이 대상황과도 연관이 있다는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는데 일도 좋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 좋아하는 CG일도 더 오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5월 두번째 CG뉴스 소식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CG뉴스를 만드는 연동력이에요. 다음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